데뷔 후 첫 솔로를 발표한 미스 A 수지씨와 소녀시대 서연씨가 동일한 시간에 음원을 공개하며 정면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. 먼저 웃게 된 쪽은 수지씨인데요. 어제 수지씨의 선공개곡 행복한 척이 공개되자마자 8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. 같은 날 공개된 서연씨의 솔로 타이틀곡 돈세이노는 다수의 음원사이트 상위권을 수행 중인데요.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미지와 음악으로 눈길을 틀었죠. 수지씨가 몽환적이면서도 쓸쓸함을 선택했다면 서연씨는 화려한 이미지와 힘있는 가창력이 돋보입니다. 과연 마지막을 누가 웃게 될지 걸그룹 두 막내들의 아름다운 도발이 기대되네요.